왜 뇌를 회부했습니까? 검사님 뇌구죠. 이만큼은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. 그럼 여기는 뭔데요? 다른 마음이요? 잘 안 보여줄게요. 있겠죠? 좋은 것이든 나쁘게. 네.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? 네. 왜요? 공간낭비니까. let go of your haunted dreams tonight I would give you my hair 아니, 누나가 눈이 있어요? 내 마음으로 그룹이 있습니까? 웃었다 누나가! 어린이잉 괜찮나요? I will give you a round and I won't let you down 한국국토정보공사